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러한 운동 방법이 있지만 저희 스트레칭 운동센터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올바른 움직임, 건강한 움직임을 갖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몸의 움직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른 움직임, 목의 경추부터 각 관절마다의 운동, 움직임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테스트를 통해서 잘못되고 또 부족한 부분, 근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교정해드리고 또 그 움직임에서 근력이 부족한 부분은 강화 운동을 시켜드리고 또 그쪽에 근육이 과 긴장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은 또 그 근육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푸는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하는 그런 운동센터입니다. 우리 몸의 올바른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목의 통증, 묘통, 무릎의 고통, 이런 아픔에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오셔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한번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의 통증, 그러믄는 그izard CHOONS